LG에너지솔루션 떠나간 이 헛헛함을 무엇으로 채우나 다음 공모주로 채우면 되지.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진짜 빨리빨리 좀 지나가기를 바랐는데 막상 또 지나가니까 헛헛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음 버스들이 줄줄이 온다는데 한번 어떻게 타보시겠습니까? 네, 114조원, 442만 명, IPO 역사 새로 썼다. 이야, 이 숫자 제가 죽기 전에 또 볼 수 있을까요? 114조원? 네, LG에너지솔루션 지난주에 이제 일경원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모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돈이 114조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왔겠죠. 아무튼 역대급 기록을 깨기는 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80조원대, SK바이오사이언스가 60조원대, 카카오게임 즉 하이브, 카카오뱅크 현대중공업이 50조원대를 기록했는데 그 누구도 1일 앞에 붙인 적은 없어요. 그걸 LG에너지솔루션이 해냈고 그리고 사실 그나마 이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던 건 이때는 중복 청약이 됐단 말이죠. 몇 개 증권사에서 하면 이번에 증권사가 한 7개인가 6개 붙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다 넣어서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데 114조원이라는 걸 보면 야, 진짜 어지간해서는 앞으로 몇십 년? 한 1, 20년 정도는 안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1일 금요일 기준으로 110조원 대규모 환불이 됐네요. 와, 114조원 들어가서 4조원만 딱 사고 110조원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환불 자금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뭐 다른 종목 투자에 쓰이거나 다가오고 다른 공모주 투자에 쓰일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이 상장한 이후에 코스피 개인 순매수 대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 자금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했는데 예, 뭐 지금은 그렇게 시원치 않죠. 그래도 개인의 어쨌든 저가 매수 여력이 좀 생겼다는 거니까 뭐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려주지는 못해도 하단은 조금씩 잡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그나저나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예, 그래서 다음 대언은 무엇이냐 이게 궁금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신 거 맞죠? 이미 뭐 그림에서 힌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어, 생각보다 올해 LG 앤솔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슈퍼 울트라 하이퍼 초강력 IPO라서 어, 우리가 좀 모르고 있는 건데 나름 이 남은 것도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 역대급 장이어서 그렇지 요거 빼고 보면 요렇게 쭉 선을 그어봤을 때 요거만큼 올라오는 그 해가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또 다른 것도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작년에 뭐 역대급 장이었죠. 그래프톤, 카카오뱅크, SKIET, 카카오페이, 바사, 현중, 롯데렌타, 이건 좀 안 좋았죠. SD바이오센서, HK이노엔, 일진하이솔루스까지 이렇게 작년을 수놓았던 공모주들이 이름만 봐도 참 호시절이었구나 싶었는데 올해의 개수로만 보면 코스피 13개, 코스닥 67개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좀 더 되기는 하겠지만 뭐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버스들은 물량은 든든합니다. 당장 이번 달만 봐도 K옥션 24일 월요일에 상장하고요. 애드바이오텍 상장, 그리고 수요예측이 들어가는 게 인카금융서비스, 바이오 FDNC, 나레나노텍, 아셈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인카금융서비스는 GA라고 해서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한 뒤 판매하는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바이오 FDNC는 식물세포 기술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식물세포는. 그리고 나레나노텍은 디스플레이 관련주, 아셈스는 신발용 핫멜트 접착필름 관련주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니뭐니 해도 현대 엔지니어링이 기다리고 있죠. 현대건설 계열사, 그리고 석유화, 플랜트, LNG 뭐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규모가 큰 그런 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요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까지 말씀드렸고요. 올리브영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올리브영이 얼마나 되겠어? 기업가치 4조원 정도인데 별로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CJ가 한창 요즘에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 CJ 올리브영의 IPO가 상당히 또 중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쓱닷컴,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세계에서 쓱닷컴을 열심히 밀고 있죠. SSG 야구단도 만들었을 정도로 기업가치 10조원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하니 이것도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되고요. 컬리까지 이번에 확실히 유통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올해는 마켓컬리, 이것도 뭐 미국 간다고 했다가 국내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궁금합니다. 현대 오일뱅크, 쏘카, 원스토어, 그리고 또 요즘 논란에 카카오 관련 기업들,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 두 기업은 사실 좀 모르겠어요. 요즘 카카오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뭐 경영 쇄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밀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주요 상장 기업들도 이렇게 많다는 거, 그리고 흥국증권에서 상당히 좋은 자료가 나와서 이거 되게 딱 한 번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최종경 경고원님 감사합니다. 예, 한 번만 참고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한방에 올해를 빛낼 수 있는, 올해를 수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IPO 시장, 2022년 IPO 시장을 빛낼 산업군, AI 빅데이터 콘텐츠, 헬스케어 신약 개발, ESG 2차전지, IT 소재 부품 장비, 유니콘 기업, 뭐 이건 다 하는 얘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ESG 2차전지부터 보시면, 이거 2차전지 당연히 주목 봤죠?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배터리, 리사이클, 그와 관련해서 LG에너지 솔루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범한 퓨얼셀, 수소연료전지 기업도 들어오고요. 성일하이텍, 배터리 재활용, 매력적이네요. 세화 메카닉스, 2차전지 부품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드는 대명에너지, 전력 변환 장치의 이지트로닉스, 폐지 재활용맥 골판지의 테린 페이퍼, 테린 포장에서 나오나 봐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이쪽 섹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찾아보시면, 일정이랑 이런 부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약 개발, 와, 바이오, 또 뺄 수 없죠? 보로노이, 퓨처 메디신, 에이프릴바이오, 이뮬메드,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2조 원대 표적 치료제 기술 수출로 주목받고 있는 보로노이, 그리고 내쉬합성신약의 퓨처 메디신,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에이프릴바이오, 항바이러스 단백질, 비염간염 치료제, 이뮬메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D&D 파마텍 등이 상장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바이오 F, D&C, 앞서 말씀드린 그 식물세포주고요. 내시경용 지혈제, 혈관 색전, 밀입구, 와우 어렵네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파인메딕스 선바이오, RP바이오, 노을, 애니메 디솔루션, 루니까지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IT 소재부품 장비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에 나래나노텍, 반도체형 합성 쿼츠, BCNC, 디스플레이 소재 풍원정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요즘 또 차량용 반도체가 한창 이슈인데, 넥스트 칩,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콘텐츠, 여기에 주목하시는 분들 많죠? XR 훈련 시스템과 VR 게임을 만드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이게 가장 좀 근접한 날짜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트레저헌터, 요즘 MCN 사업부 중에서 핫한 기업이 또 들어옵니다. 인공지능 기반 탐지 사업을 하고 있는 모아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빅데이터 플랫폼인 비플라이 소프트, 핀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K-유니콘 기업, 앞서 말씀드린 소카스, 슥닷컴, 컬리, 오아시스, 그리고 토스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올해 자잘한, 자잘하지만, 자잘한 게 사실 아니죠. LG에너지솔루션에 비하면 좀 미약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한다는 점, 여러 가지로 현금 확보해놔야 될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박명석의 한마디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약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제가 한번 명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청약이 이게 나름 또 재밌거든요. 소규모 액수,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소규모 액수 딱 넣어서 일부 딱 먹었을 때, 만약에 한번 이렇게 따블 이상 맛보게 되면, 이거 진짜 못 끊습니다. 그래도, 예,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나열해 드린 건데, 이 중에서 관심 있으신 종목들의 일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또 소통맨 시간에 한 번씩 브리핑할 때가 기회가 될 때 한 번씩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소통맨 계속 봐주시고요. 그래도 너무 맛들렸다고 계속 하시지 마시고, 항상 주의 깊게 공모주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